그거는 모르네요. 빨리 해봐봐. 무슨 노래예요? 어? 지금 뚜에꼬, 뚜에꼬 하는 거 아니야? 사랑. 이 세상에 하나밖에, 그거 쉽잖아. 아, 사랑해? 아, 안 해봐서. 해봐. 사랑하는 이에게, 이거. 아, 정체침 박은호? 그거 진짜 노래 좋지. 노래 좋지, 이거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게 뭐야, 사랑하는 이에게. 언니 완전 잘할 것 같아요. 시작. 아, 이거 잘 어울리겠다. 아, 어려울 텐데. 난장아버지.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맘대로 야, 우진아!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. 사랑하게 되었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. 사랑하게 되었네. 사랑하게 말없이 와서 사랑하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핏 밝은 밤이며 그대 우진아버지. 견디기 힘든 이 밤 저는 방송 보면서 두 분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. 두 분의 모습이 둘이 서로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. 방송으로 볼 때 저렇게까지 예쁜데 진짜로 예쁠 것 같은데 실제로 더 예쁘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그 마음이 행복했어요. 서로 사랑하는 느낌.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감사합니다. 아름다워.